응, 2016년 11월 13일 팬미팅이 끝난 오늘 지민의 로그 자, 오늘로써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팬미팅이 끝났는데 너무너무 기대했던 팬미팅이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되고 또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팬들, 아미들도 정말 즐거운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끝났으니까 또 연말 축제나 또 다음 콘서트나 팬미팅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나올 거고 음, 오늘의 지민의 명언 우리를 자꾸자꾸 보고 싶어해라 라는 게 나의 명언이고 아무튼 우리 멤버들도 어제오늘 너무 즐거웠고 멤버들 모두 이제 뭔가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들 우리, 우리 또 팬여러분들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팬여러분들을 또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또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또 응원해주는가를 또 알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줄 거다 보여주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뭐 별다른 말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왔다 자 2016년 11월 13일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 팬미팅 끝 로고도 끝 여러분 안녕 아, 내가 꺼야 되지